아, 부산에 오니까 좋은 생각이 났어. 이 생각. 부산의 태웅대입니다! 와, 진짜 높다. 와... 이런 느낌? 월경! 슈퍼트립 역사상 가장 럭셔리해. 대박. 출발! 오바랑 울산에서 달고나처럼 다사람 데이트할래? 울산입니다! 70년대 그걸 또 체험할 수 있어요. 기전상 찍으러 가자. 드리이팅! 아,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가시죠. 안녕, 난 여기 밀양 유향지에 왔는데 예쁜 너랑 오니까 너무 좋다. 오늘 재밌게 보내자. 자, 여기가 바로 포토존이예요. 하나, 둘, 셋. 아, 좋아, 좋아, 좋아요. 완벽해요. 아, 근데 공기가 너무 좋다. 와, 너무 예쁜데? 출발! 골경 하루에 또 세 가지 코스를 좀 여행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슈퍼트립 4로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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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